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2022년도 성경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1년 동안 진행했고, 또 출애국기를 했고, 이제 레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기라는 것이 우리가 구속사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레이기를 묵상하게 되면 어떤 지식적 습득의 시간이 아니라 레이기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장차오실 그리시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레이기를 기록할 시기가 BC 1445년입니다. 그렇다면 1445년 후에 구약에 예언된 그리시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인간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구속사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된 역사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모두 다 격까지 불과해요. 왜 이단이 나옵니까? 왜 신천지가 나옵니까? 신천지가 우리보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2000년 전에 바리세인의 열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접근도 못합니다. 그들은 삶의 자체가 고륙이에요. 그 열정이 열정. 그런데 그 열정은 결국엔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정확한 성경적인 바탕이 없이 정확한 구속사라는 그리시도의 중심의 바탕 없이 열정은 개인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고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밑바탕이 그리시도가 되셔야 돼요. 왜? 성경은 그리시도에 관한 얘기니까. 레이기도 결국에는 그리시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출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많은 제사법, 많은 정결법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결교는 뭐냐? 그리시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시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맨날 오직 그리시도, 오직 그리시도 외치면 됩니까? 직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시도가 그리시도 되기 위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사업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만남 속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나라라는 건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할 것인가? 내 직장 속에 누가 통치할 것인가? 막연하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직장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누가 통치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한다. 결혼해보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10년, 20년 살아보니까 가정이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분쟁과 다툼. 왜 그렇죠? 누가 통치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업도 그냥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집 사고,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돈 벌어서 좋은 차 사고, 돈 벌어서 투자해서. 불신자의 흘러가는 방향 아닙니까? 사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 레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법을 소개한 후에 오늘부터 정결법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피를 문솔주에 바르는 순간 옆집의 애국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친했던 옆집 사람 애국의 집에 장남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거 없거든. 피만 말랐단 말이에요. 살아났어. 피의 위력을 안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출발한 겁니다. 출발할 때도 그들은 상상치 못한 거예요. 애국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한 거예요.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하고 또 가장 값비싼 보석과 양과 염소를 다 요구했더니 애국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430년 노예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밀린 월급을 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예언한 대로 848년에 48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떠날 때 그들이 한 명도 비틀거리지 않도록 다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겁니다. 머물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멋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라. 멋대로 살지 말라. 430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각인된 인생이거든요. 우상 숭배 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도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들이 본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애굽은 우상 덩어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도 애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애굽의 신이 몇 명인지 몰라요. 나일강도 신이에요. 나일강은 크롬신이 나일강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크롬신 앞에 왕과 또 귀족들과 왕족들이 아침마다 나일강에서 그 신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성경은 목욕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간다. 아니 공주가 나일강에 무슨 목욕을 하냐고요. 애굽은 아침에 굉장히 추워요. 왜 목욕하러 갔겠냐고요. 물이 없겠어요. 따뜻한 물이 없어서 그것은 크롬신 앞에 아침에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는 가는 거예요. 신이 모든 삶에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일강에 신을 섬기는 의식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목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겐지스강이 아침마다 사람들이 목욕합니다. 겐지스강 보세요. 맑은 1급 청정수 물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조금만 보면 시체들이 떨어집니다. 왜 옆에 화장장이 있거든요. 가보세요 한번. 화장장에서 보는 앞에서 사람을 태워요. 그럼 뼈까지고 살도 다 태우지 않은 거예요.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왜 나일강의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일강에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욕할 때 막 칫솔지도 하잖아요. 씻는 게 아니에요. 푹 담그면서 자기의 죄를 이 나일강 겐지스강을 지키는 신 앞에 죄산받는 거라. 시체가 동동 떠오고 오무리고 다 돌아온다니까. 그게 애국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수가 수관이 뭐냐면 짐승과 인간이 공개적인 보는 앞에서 성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행위고 정신병자라고 하지만 애국시대는 그것은 아주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신과 하나 되니까 소가 신이에요. 소가 그러니까 애국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사람치금 안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됐을 때 형들이 와서 같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지 식사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애국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왜? 자기들은 신이잖아요. 소가. 애국사람은요. 소를 먹지 않아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소가 신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를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국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머리를 밀지 않습니까? 털을 밀어요. 왜냐하면 신 앞에 청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도 신이에요. 개구리 알이 어떻게 합니까? 알을 많이 낳잖아요. 자식이 많은다는 것은 복이 복. 그래서 자식을 많이 태어나게 하도록 위해서 개구리가 신으로 여겨요. 그 개구리가 신이에요. 그래서 다곤신이라고 있거든요. 이 다곤신이 결국에는 뭡니까? 개구리신이에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들은 것이 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11개월 20일 동안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라 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10가지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준 거예요. 그것이 출애교 19장부터 23장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네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야. 이때부터는 언약을 맺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리산월 1월 15일 날 애국을 떠나서 45일 만에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을 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죽어요. 왜? 언약을 맺었거든. 이 언약은 생과 살을 주관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피와 맺은 약속이잖아요. 피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언약을 먹이면 먹이면 짐승처럼 네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쪼갠다. 언약을 어기면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원망, 불평, 죄악을 하면요. 그 죄 대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BC 1445년에 완공된 겁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이 성막이 완성됐다는 건 뭡니까? 이동식 텐트야. 이동식 예배 장소예요. 이동식 죄산받는 장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이 됐거든요. 이때가 959년입니다. BC 다른 말로 하면 48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 죄삼의 구심점 예배의 구심점을 이 성막이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동식 텐트인 성막과 고정식 성전인 솔로몬 성전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지 실체는 뭐예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라. 이 성막 안에서만 죄사를 지내야 돼요. 성막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유일성이라고요. 예수만이 유일성이에요. 예수만이 재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솔로몬 성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태색되는 순간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성전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성도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바벨타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너부간네살 왕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포로 생활에 놔두면 안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 옵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오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남은 자 사상. 이 유다 백성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복귀시킨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어디서 성취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창세기 3장 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선지자는 학계 학계 선지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요. BC 516년에 돌아와서 수룩바벨 예수와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너무 초라해. 이게 딱 70년 걸린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수룩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래서 수룩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됐다고 그래서 수룩바벨 성전.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정복해서 이걸 제국이라며 제국 이 제국도 바벨탈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 메세바다 메대바사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헬라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항을 통해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혼란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이두미에 출신의 헬롯 대왕이 친로마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통 정통 유다 백성 중에 왕이 나와야 돼 이두미에 출신의 우리가 말하는 이방 민족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열받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력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유다 정통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두미에 출신이 이방 민족이 왕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헬롯이 어떻게 인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얻고자 이 헬롯이 BC 20년에서 AD 60년까지 어떻게 합니까 수루파벨 성전이 5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낡고 헐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증축시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요. 헬롯이 지었다고 해서 헬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헬롯이 성전을 밑바탕부터 설계해서 진 게 아니라 수루파벨 성전이 세월이 지나면서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축한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도 결국에는 실체의 신 그리스도가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드디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지금 남은 것은 뚜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이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왜?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잡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내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내기가 뭡니까? 성막이 완공됐잖아요. 이 성방이 완공된 후에 즉 출애고반지 2년 1월 1일 날 완공됐잖아요. 그리고 민숙이는요. 민숙이 1장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고반지 2월 1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12지파가 개수했던 60만 3,550명이 개수된 거예요. 내기는 뭐냐. 1월 1일부터 2월 1일에 한 달 사이 30일 동안 이제 성막이 완공됐으니까 제멋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멋대로 재산받을 수 없거든. 성경에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예요? 핵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여지는 제사법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여지는 정결법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모세가 이 30일 동안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레이기예요. 레이기. 한 달 동안 기록한 것이 레이기예요. 레이기.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레이기 1장부터 6장까지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를 드렸는데 이걸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죄산받는가? 애국에 있을 때는요. 죄를 사는 방법들이 달랐어요. 모든 종교는요. 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강조한 겁니다. 죄의 대가로 죽음이다. 모든 종교가 강조합니다. 그럼 애국에서는 어떻게 죄를 사암받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사람들을 통해 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죄산받는 방법이 뭐냐. 전제적권은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 이 성막에 들어갈 땐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 사방에 문이 있는 것이라 동쪽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의. 동쪽은 뭘 상징하였다고 있죠? 이사회에서 해보면 장차오식 그리스도는 동쪽 해처럼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 문은 동쪽이에요. 동쪽. 이 동쪽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 죄산받는 바법은. 다른 말 하면 문은 장차오식을 그리스도를 예피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의 기적과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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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모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출협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통해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일곱 번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 나는 인간의 육신을 잇고 온 하나입니다. 나는 성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산받을 수 있을까?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앞에서 피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너희 죄가 속해질 것이다. 그래서 속죄죄 속건죄 여기서 속자는 갚다. 내 대신 어린 양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내 죄를 갚을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장차 없이 그리스도를 예피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죄삼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또 중요해요. 그것도 성막 안에서 하나의 맞배에서 결단해야 돼. 그 제사법이 뭡니까? 번제하고 소제.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 옆에 내가 죄산받은 내가 하나 옆에 한 마리의 짐승이 완전히 태워질 것처럼 내가 보금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피해의 제사가 번제고 소제는 뭐예요? 곡물이에요. 곡물 미를 이겨서 빠서 고운 가루가 돼서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하나 옆에 우리가 빈대차처럼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처럼 내가 하나 옆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번제와 소제예요. 그럼 화목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은 원리스입니다. 하나 돼요. 그런데 사람은 원리스 안 되면 왜? 제 멋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원리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화목해야 돼요. 화목의 전제적구는 뭡니까? 짐승이 죽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사업을 하는 사장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원리스가 돼요. 화목의 중요한 주체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 앞에 그 기름은 하나 앞에 드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스의 바탕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희생이 있고 시간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제사법을 통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제산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섯 가지 제사법 그 다음에 제사장 증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막에 레윈들이 있고 이 레인들과 함께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신약적 관점에서는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희우리스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에요. 이 다섯 가지의 제사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서 2장 구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인데 왕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나머지를 임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의 직계가족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정결의식입니다. 여러분 정결의식을 보세요. 아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죄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속하고 번죄를 드림으로 내가 한 마리의 짐승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이 흐명하듯이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제사법을 드린 후에 그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옷은 신옷이에요. 그리고 애벗을 입었어요. 피를 여기에 바르는 거예요. 깃불위에. 이 말은 뭐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그것도 오른손 이스라엘 백성의 오른손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위치를 상징해요.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왼손 쓰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천박히 여기는 거예요. 오른손 손가락 오른발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수족 하체와 상체는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옷에 뿌리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피는 장치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잖아요. 흰옷과 애벗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석근신앙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완전히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상이고 그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 위임식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번재단에서 불이 확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재단에 있는 불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흐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 비니아살이 있었습니다. 홈리 비니아살 이담할 엘레아살이 있었는데 장남 홈리가 대제사장의 직본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순이었다고. 홈리 비니아살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합니까? 아니 구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사 위임식을 통해서 너무 이 일에 만족하다는 의미로 번재단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보문 앞에서 아무 번재단의 장작밖에 없는데 거기 하나의 불을 일으켜서 이걸 확 태우는 것을 제사장이 봤거든요. 모세도 보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바로 10장의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정결법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정결법.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했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몰라.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도 제멋대로 드려. 자기가 누군지 몰라.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누구냐 이거 말이야.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누군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공개적인 예식이에요. 중직자 할 때 공개적인 예식하잖아요. 단임 목사님이 오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고 청중이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예식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중직자가 공개적으로 중직자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하고 이 예식을 통해서 언양을 맺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순간 중직자는 세상 앞에 밟혀 있는 소금에 불과해요. 죽임을 당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은 먹어야 될 음식 12장과 15장 12장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정결법 15장은 유출병 그 다음 13장 14장은 문둥병이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성막에 대해서 출애국기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재상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강조한 게 뭐예요? 성막 재물 재상 뭘 상징해요? 성막은 장차 없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재물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재상은 뭡니까? 히브리서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대사장의 직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단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고뇌방도는 구약이나 신앙이나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성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막 제사 제사장 여러 가지 선민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우리가 말하면 그림자거든요. 이 그림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성도는 구약에 예언된 그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요. 끊임없이 11장에 부정하다 가증하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라. 거룩이란 말을 어떤 인격, 윤리, 행함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거룩이란 자체가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린 땅에 속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한계가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굉장한 단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 아버지라 부르면 신성모독죄. 엘로임이라는 하나의 이름도 죄인들이 부르지 못해요. 엘로임이라는 거 못 불러요. 그래서 아도남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육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를 읽으면서 성막에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애들이 이스라엘 가면 애들이 안식일날 갈 때 이 신명이 육장을 흥얼거리며 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가요나 이런 거 흥얼거리며 가리잖아요. 얘네들은 신명육장에 흥얼거리며 가요. 근데 시작이 뭐랍니까? 쉐마 쉐마를 히브리어로 듣다. 쉐마 들으라. 쉐마 아도남이로 시작해요. 쉐마 들으라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임이로 시작하고 아도나임이라고 다 표현하거든. 하나님을 엘로임이라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해. 왜 두려움 하나님 율법에 찌드니까 그래요. 죄를 범하면 심판하는 그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쉐마 쉐마 들으라 아도나임 근데 하나님은 아도남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니까 신성모독제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면 이 말은 세상신과 구별된 참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 아버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 불러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딸하고 아들은 엄마를 자주 불러 배고프다 엄마 뭐하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옷을 사고 싶다 화장품을 사고 싶다 뭘 사고 싶다 아버지야 아빠야 무조건 아빠야 왜? 나는 즉시거든 우리 아내는 고민합니다 뭘 하나 사줘도 고민해요 고민해 자기 표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옷 하나 사주는데 뭐 기도까지 하냐 사주면 되지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즉시 아빠 옷 사줘 즉시 아빠 화장품 즉시 아빠 배고파 치킨 사줘 즉시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 끝나면 4시 반에 오잖아요 옛날에 저한테 바로 옵니다 아빠 아빠가 아주 애초롭게 불러요 아빠 배고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치킨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치킨이 그럼 차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 아바 아버지 지금 표현한 아빠 아빠는 되게 친근한 이름이거든요 아버지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만 나는 어떤 그 어떤 그 50대 우리 어떤 집사님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더라고 그만큼 친숙한 거예요 우리는 엄마 부르잖아요 우리 뭐 집사님도 나이가 60대인데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엄마 불러 어머니는 엄마 부르더라고요 엄마와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은 거예요 저도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부르래요 엄마 나이가 지금 87세인데 엄마 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1장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홈리아스와 비니아스의 죽음이 나옵니다 9장에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제사상 임명식을 했는데 1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불을 내려서 홈리아 비니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왜 제사법에 설명하고 제상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왜 10장에서 홈리아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냈는가 제사의 가장 중요한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성막 안에는 제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제상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성막 안에는 제상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는 등대가 있고 진설병 있고 언약계와 언약계 들어가기 세 번째 문이 하나 있어요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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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휘장을 걷어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날 대세상만 들어가고 휘장 앞에 하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금향단 금으로 만들어서 금향단 여기 어떻게 해요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향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진 향이 연기가 나잖아요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하는 불이 있거든요 불 이 불이 번제단에서 구장의 하나님께서 번제를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재상 위임식을 끝나고 이 번제단 위의 짐승을 불이 내려다 태워버려요 이 불은 꺼치면 안 돼 광야 40년 동안 이 불은 꺼진 적이 없어요 이 불을 보관하는 내위인이 있었거든 광야를 갈 때도 이 불을 보관하는 간직하는 내위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이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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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 이 삽에다가 불을 어떻게 가져다가 여기 향로거든요 이 향로에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불을 옮겨야 돼 이 불로 이 앞에 쟤를 태워야 되는데 혼미아 비냐스가 쟤 멋대로 한 거예요 다른 불 성경은 그 다른 불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상한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상한 불 다른 불로 하나의 옆에 제사를 드리는 중간 레이기 구장의 번대단에서 나온 불이 홈리아 비니아스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제멋대로 제멋대로 이거는 단순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불은 장차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희생을 얘기해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하나 옆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 옆에 중보하는 분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불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했다는 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하셨거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키리라는 거예요 내가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선행도 아니고 인격도 윤리도 아니고 나다 나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예요 다른 불로 들였다는 것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대가가 사망이에요 죽은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은 홈리아 비니아스를 죽이고 나서 바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제상들 술 먹지 말아라 술 먹고 번제다 저기 성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홈리아 비니아스가 술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매출하기는 매일 먹은 게 아니라 민숙이 10장이 보면 11장 12장이 보면 매출하기는 한 달만 먹은 거예요 고기를 나머지는 만나야 만나야만 먹었으니 단 게 없으니까 단 거는 뿔밖에 없고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술 술이에요 술 포도주나 독주 그게 유일한 그들의 음식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제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 취해 있으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이 이 제사 예배에 뭐가 취해 있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영상에 취하지 말라 너 취미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취하는 순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윈도 취해 취해하니까 제 멋대로 다른 불로 들여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 짐승도 두 가지 조건입니다 발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 세김질을 하는 짐승 이게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만족했던 짐승을 보니까 소 염소 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제사로 드리고 너희들이 이것만 먹어라 나머지는 먹지 말라 왜 너희들은 거룩하니 구별되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나머지 짐승들은 굉장히 불결해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먹지 구약시대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에 이렇게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보면 먹지 말 것은 굉장히 불결한 게 먹고 스테미나 음식들이 많아요 스테미나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력에 강하다고 사람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보금은 다 쓰는 힘이 있잖아요 정력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짐승도 아니고 보금은 다 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음식도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박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된 짐승 새김지는 짐승은 먹지 말라 구약적 관점이에요 짐승은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 물고기도 전제적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요 나머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어 미끄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기 구약이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속된 것을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것은 없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이런 음식들을 보면 광야 인생의 여러분들 굉장히 스테미나 음식들 정력에 강한 음식들은 하나님이 절제시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성령이 계시거든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는 육체로 올 수 없잖아요 이제는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이방 민족 보면 신이 거하는 전은요 화려하고 웅장해요 굉장히 거룩합니다 불결한 것은 접근도 못했다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야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성령이 내주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함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아무거나 먹으면 몸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20대가 먹는 거를 50대 60대가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먹었어요 어제 금요기도 끝나고 먹었어 배가 고프는데 어떻게 해 하루 종일 하나도 안 먹었어 먹었어 아무거나 안 먹죠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는 언급이 있습니다 정결한 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부정한 새 20종류예요 20종류 그런데 20종류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사납고 맹굽류 종류고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들 혼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불결한 것들은 먹는 새 20종류 정결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정결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 정결한 곤충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정결한 곤충은 내 발 내 발이 있고 뛰는 것 내 발과 뛰는 것 발이 많은 건 안 돼 진해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어도 되지 근데 특별하게 진해 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누구는 군뱅이를 삶아서 먹는데 뭐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오래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용문산에 갔는데 용문산은 뱀집이 많았거든요 용문산에 뱀집을 갔는데 뱀이 없어요 살아있는 뱀이 없어 들어가 봤더니 뱀이 없어 뱀이 많다고 하는데 뱀이 없어 근데 바닥에 보니까 바닥에 나무로 돼 있더라고 나무로 돼 있어요 뱀집마다 나무를 딱 여니까 밑에 뱀이 엄청 많아요 습한 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밑에 나무를 여니까 이 뱀이 우물어요 사람이 이렇게 뱀을 끄집어내더라고 끄집어내더라고 그래갖고 어딜 자르니까 쓸개가 나와 쓸개를 나와서 소주에다가 쓸개 한 30마리를 그거 수백만 원이더라고 보니까 그걸 삶아 삶아서 그걸 뱀탕을 만들고 이 쓸개는 소주에다 먹더라고 어떤 분이 드시더라고 내가 보면서 얼마나 살까 저렇게 먹어서 얼마나 살까 저 시간에 저 돈이면 헬스크럽 5년은 할 수 있을텐데 가서 한 시간 걷는게 날텐데 내 발과 띄는 다리 이거는 메뚜기 종류밖에 없어요 내 발과 띄는 것 내 발과 띄는 것 근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발과 띄는 짐승 땅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땅을 살지만 땅에서 띈다는 건 이 땅이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사는 인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어다닌다 기어다닌다는 것은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을 기어다닌다 그게 다 불결하게 보는 거예요 날개가 있음에도 왜 기어다니느냐 불결하게 보는 거예요 내 다리가 있고 뛰는 거 메뚜기 종류밖에 없죠 이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시체를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접촉했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빱니다 옷을 빱 여러분 광야에서 옷 빨기가 쉽습니까 물이 넉넉한 광야에서 굉장히 수고로워요 굉장히 범자스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친다고 되냐고 보여줘라 이거야 너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보여줘라 이거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너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직장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니 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저 사람의 삶은 다르구나 말이 다르구나 일이 다르구나 일 시켰더니 우리와 다르네 사업가가 저 사람 왜 그러지 똑같은 사업가 아니네 뭐가 다르구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야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저 친구는 뭐가 다르구나 친구 관계가 다르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데 친구 갈 때마다 각자네 각자네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그럼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각자네라고 오직 그리스도 외치면서 직원들에게 너무 인색해 그럼 그리스도 외치지 말라니까 숨어서 신앙생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교회 봉고차에 딱 교회 이름 붙이고 불법 주차하고 신호위반 지키지 않고 속도 내고 그럼 교회 딱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동안 물고기 그림을 자동차에 붙였거든요 입투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10년 전에 유행이 됐다고 교회 차마다 입투수 물고기 붙이는 거예요 나는 안 붙입니다 붙이고 가면 신호위반도 안 하고 아무도 들어오면 내가 욕하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거예요 내가 차 아래에서 엄청 욕하거든 군대에서 썼던 욕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나만 욕하겠습니까 붙이지나 말지 그럼 욕이라도 안 하지 저렇게 운전하고 나서 그걸 입투수 붙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친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외칠 거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보여줘야지 통치는 누가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 그 사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하나님도 알고 주변 사람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은 거룩한 부담과 치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성교사가 파송이라고 하지 성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예배는 성교사만 드리는 거예요 왜 구별됐거든 그 성교사는 성교지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희생해요 다 희생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아라 빨면서 하루 종일 묵상의 시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길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구나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율법대로 살아야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기어다닌다 꿈틀거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29절, 34절에 보니까 부정하다는 말이 18번 이것이 굉장히 강조된 거예요 부정하다, 가증하다 이게 가능하다가 아니라 가증하다 가증하다 이것도 3번이 언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 이 언급된 정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장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해요 구별된 참신입니다 이 참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거룩한 존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 오직 그리스도라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말라 부정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신양식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섞이면 율법이 나오고 복음과 세상이 섞이면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그걸 못 살게 하는 세상과 내 욕망과 욕망과 욕심과 체질과 각인과 쓴뿌려와 싸워라 그 싸울 때 무기가 뭐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은 더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면 격가지의 말씀이 아니라 원줄기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 잡고 기도 기도 24시 기도 이것이 나를 세상과 싸우고 나를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장을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기한 백성들 일꾼들 전도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레이기 11장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고 분별함으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